네, 외국인의 눈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속내를 들여다보는 아카치웅 컴퍼니 앤서니킴, 김주영 대표 오늘도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미국 증시가 폭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증시는 좀 견디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어떤 것인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그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좀 정리 좀 해주시죠. 네, 우선적으로는 8월에 미국 증시가 워낙 강세였었습니다. 7%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요. 원래 조용한 8월에 그렇게 증시가 움직이다 보니까 9월에 들어오면서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포지션 리밸런싱을 위한 준비들을 조금 빨리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어저께 매도세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어저께 미국 주식의 주가 하락은 대부분 기술주, 아까 말씀하셨듯이 기술주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밸류에이션 텐드럼, 밸류에이션 트랩이 어느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까지 소위 얘기하는 팡이라고 얘기했던 종목들의 상승에 의해서 결국은 뒤처졌던 종목들에 대한 결국 리밸런싱 또는 포지션 변경들이 어느 정도 일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지금 나스닥과 S&P500 선물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외국인들이 조금은 포지션들을 이제 언택트를 좀 빼고 그리고 많이 올랐던 종목들을 빼고 컨택트 쪽으로 좀 돌리는 모습들이 그런 쪽으로 포지션을 변경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그러면 언택트에서 컨택트로 조금 외국인들의 포지션을 좀 바꿀 수 있다. 바꾸고 있다. 이미 바꾸고 있습니다. 이미 바꾸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네요. 오늘 종목을 하나 소개하신다고 하는데 오늘은 굉장히 추천 강도 내지는 소개 강도가 굉장히 높다. 이거는 상당히 가치가 좀 있는 회사다라고 하는데 종목이 어떻게 됩니까? 종목 이름은 롯데관광개발이고요. 롯데관광개발이요. 이 종목이 왜 거의 스트롱바이에 가깝습니까? 지난 8월 11일 날 제가 실은 수년정 앵커와 방송을 했을 때 제가 관심 있게 좀 바라보십사라고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렇게 들고 나왔던 이유는 이 회사는 지금 1.6조 정도의 돈을 들여서 드림시티 타워라고 하는 제주도의 호텔을 개발을 했습니다. 드림시티 타워 좀 보여주세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계속 말씀하시죠? 건물도 굉장히 이쁘게 잘 지었고요. 호텔 자체를 운영하는 것도 하야트 그룹에서 그랜드 하야트라고 하는 타이틀을 달고 운영을 하게 되는 호텔입니다. 지금 방은 1,600개 정도 가지고 있는데 이 모든 방들이 스위트룸 사이즈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호텔 사업이 그렇게 좋습니까? 다른 것들은 없어요? 지금 시장이 그렇게 안 좋다 또는 호텔들이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앞으로는 중요한 것은 제주도에는 중국인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요. 중국인들은 주로 카지노 이런 것들을 되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 회사는 이번에 카지노를 확장 이전하면서 두 배 이상의 규모로 키웠고요. 지금 파라다이스와 GKL 등과 비교했을 때 뒤처지지 않을 만큼의 큰 규모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롯데관광을 우리가 사실 사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롯데관광 개발이 지금 금방 허가가 나겠지만 그럼 백신이 나오면 완전히 환경이 바뀐다는 그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결국은 백신 개발이 되게 되면 언택트는 풀릴 수밖에 없을 거고 사람들의 이동은 일어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러면 당연히 다시 2021년을 놓고 봤을 때는 정상화의 과정을 밟을 수밖에 없을 텐데 지금까지 가장 언더퍼포머하고 가장 많은 피해를 받던 업종들이 가장 큰 수혜주가 될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항공, 호텔, 그리고 이런 카지노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저가 매수들을 시작하는 것이 외국인들이 조금씩 포지션들을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포착되는 이유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지금 마이너스 7%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롯데관광 개발이 그러면 카지노를 새로 열고 두 배로 확장을 하고 한다라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백신이 나와야 되는데 최근 백신 뉴스가 있습니까? 언제쯤 백신이 나온다? 우선적으로는 파우치 박사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백신이 완전하게 개발이 되지 않고 이상해서 정리가 된다고 하더라도 3상 결과 없이 백신 승인을 내주겠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그 부분이 매우 재미있는 부분인데요. 파이저와 모더나 등이 결국은 백신 3상을 지금 진행 중인데 그 결과 전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는 먼저 영국에서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언제가 되는 겁니까? 그 날짜가? 그게 지금 9월 15일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9월 15일에 아스트라제네카에서 3상 결과를 내겠다? 이상 결과일 겁니다. 어쨌든 결과가 나오게 되면 파우치 박사는 미국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승인을 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UK와 EMA와 FDA는 서로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한쪽에서 승인이 났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승인을 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영국에서의 승인이 결국은 미국에서도 동일한 절차를 통해서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가 호텔실라도 사야 되겠고 롯데관광도 사고 싶고 파라다이스도 사고 싶고 그 다음에 대한항공도 사고 싶고 다 사고 싶습니다. 저도 오늘이라도 우리 고객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렇다고 본다면 롯데관광 개발의 밸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가치가 어느 정도 된다. 그래서 우리는 목표가가 이 정도인데 우리가 정확하게 짚을 수는 없지만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우선적으로 저는 세 가지 정도의 매출 구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주도에서 지금 최근에 새로 지은 호텔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런 호텔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그랜드 하야트에 타이틀을 달고 1600개의 스위트가 결국은 판매가 되기 시작을 하면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여기는 프리미엄 밸류가 충분히 인정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방당 가격도 스위트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을 거예요. 지금 현재 방당 가격들이 판매되는 것들이 제주도에서 보니까 50에서 7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카지노가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물론 중요하죠. 그런데 카지노가 중요하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중국에서 손님들이 들어오게 되면 묵을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호텔과 카지노가 같이 연결돼서 복합 리조트 형식으로 개발이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호텔 기반으로 한 1700에서 1800억 정도의 매출이 나올 것이고 저거 지금 화면에 나오는 저 호텔입니까? 네, 저 호텔입니다. 저기에 카지노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카지노도 들어가 있고 양쪽에 호텔을 지어서 호텔을 지금 운용을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사실은 시진핑 방환 수혜주도 될 수 있겠네요? 중국인들이 이제 제주도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 1.6조 원 중에 6천억 정도를 중국에 있는 녹지그룹이라고 하는 곳에서 투자를 했습니다. 녹지그룹은 중국 내의 부동산 개발업체 중 넘버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중국에서 어떤 VIP 고객들이 들어오거나 그 VIP 고객들이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카지노 업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많은 도움과 시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 때 아마 가장 많은 관심을 받게 되는 업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롯데 관광 개발은 원래 1971년부터 여행업밖에 하지 않았었어요. 이번에 이 건설한 드림시티 타워가 첫 번째 어떻게 보면 카지노와 호텔업에 진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 꿈에 부풀어 있고요. 본사를 서울에서 지금 제주도로 옮길 만큼 이 사업에 사활을 걸고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열심히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알겠습니다. 롯데 관광 개발이 오늘 마이너스 한 8% 정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도 유심히 우리 저번에도 한 번 이거 관심 있게 보시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조금 거래 정지가 됐다가 오늘 풀리는 날인데요. 사실은 저도 좀 유심히 보고 이게 투자할 만한지 장기적으로 우리는 중장기 투자를 좋아하니까 한번 제가 공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준형 대표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